두 번째 질문입니다. 숙소에서 같은 방을 써야 한다. 그러나 꼭 피하고 싶은 멤버가 있다면? 이거 또 렌씨는 또. 1, 2, 3. 렌. 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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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렌씨가 훅퍽이 어마어마합니다. 아닌데. 나 아닌데. 진짜 아닌데. 세 분이서 렌씨를 꼽았어요. 이거는 다른 멤버분들이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배꼬씨는 왜? 저는 우선 렌은 흥이 너무 많아요. 아, 흥이 많아서? 저는 이제 집에서는 좀 쉬고 싶고. 괜찮게 TV보고 여유를 좀 즐기고 싶은데 렌은 집에만 오면 흥이 더 폭발을 해요. 아, 그렇구나. 계속 춤추고 있고. 요즘에는 조명도 샀더라고요. 아, 디스코. 켜봐도 자기가 춤죠? 와, 연습실에서 연습 너무 많이 해서 사실 지겨울만한데. 진짜 같이 방을 했으면 좀 그럴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이제 또 아론씨 한번 여쭤봅니다. 왜 좀? 저도 사실 같은 이유인데. 너무 흥이 많았어요. 네. 이제 저는 잘 때 되게 예민한 편이거든요. 그래서 자고 있는데 옆에서 그렇게 춤을 추고 디스코 그거 틀면서 하면 좀 약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이제 또 J.R.씨. J.R.씨는 왜요? 저요? 아, 저는 그냥, 그냥 뽑았어요. 왜? 아, 저 좀 속상했어요? 방금 전에 약간 소원했어요? 아니, 사실 한 7년 동안 같이 룸미였는데 아, 소원했구나. 어떻게 해. 아니, 그러면 렌씨. 장난입니다. 얘기 한번 해줘요. J.R.씨가 지금 너무 서운해하니까. 뭐 그런 거 아니다. 그런 거 진짜 아니었고. 정말 내가 이제 회를 잘 먹어야겠어. 정말 바닷속의 친구들이랑 친해질게 이제. 감사합니다. 우리 어색해하지 말자.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어. 자, 내일부터 두 달간 회만 먹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괜찮아요? 괜찮습니다. 오, 야, 눈빛 봐. 네. 자, 그러면 하나, 하나 부탁 좀. 네. 그 디스코볼. 네. 잘 시간에는 안 켜기. 약속해 주시죠? 알겠습니다. 세 명이 힘들다고 하니까. 괜찮아요? 알겠습니다. 좀 자제하도록 할게요. 고맙습니다. 자제하도록 할게요. 좋다, 좋다. 오늘 완전 혼자 다 몰리네.